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문제해설 강의입니다.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배열은 32514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i라고 하는 부분 0부터 4 전까지 즉 0부터 3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0부터 3까지 총 4번 동안 앞쪽에서 모게 되면 버블 정렬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템프라고 하는 빈 공간에다가 ai라고 하는 배열을 집어넣고 ai에 대한 배열은 그 다음 배열을 앞서 우리가 미리 빼놨었던 빈 공간 템프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던 것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i가 지금 현재 0일 때 저희는 맨 처음에 배열인 바로 3과 2를 보게 됩니다. 32514 중 32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변경을 하게 되면 2와 3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때 만약에 작성을 하실 때 조금 편하시게 하시는 방법은 배열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미리 한번 써보시고 나서 진행하게 된 순서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3과 2를 변경을 했었을 때 2와 3으로 3과 5를 변경했을 때 5와 3으로 3과 2를 했었을 때 1과 3으로 3과 4를 변경했을 때 4와 3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버블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리를 끝까지 바꿔서 처음 배열을 시행했었을 때 맨 앞에 있어서 3이 맨 뒤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출력을 했을 때는 0부터 5 전까지 즉 0부터 4까지 전체 배열을 출력하라 라고 했었으니까 기억되어 있었던 2, 5, 1, 4, 3 이라고 하게 되는 순서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오 논리 테이블로서 사용자에게는 생성 관점의 사용자 관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물리 테이블로부터 생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테이블 또는 다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유도되는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문제에서 말했듯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가성하니까요 뷰 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문면을 쓰셔도 됩니다. 다음, 패스에게 교재 테이블에 대한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현재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랜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랜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온 투 라고 해서 그 명령어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여기까지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도 라고 해서 with 다음의 옵션을 어떻게 해요? 권한에 대한 부여 명령어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랜트라고 하는 정답으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배열은 6개의 배열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때 proc, proc라고 하게 되는 배열과 0이라고 들어가는데요. 각각 배열은 a에 0이라고 하는 건 b에 입력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int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설정이 있구요. b라고 하는 부분이 1보다 더 크게 될 경우에는 return, 바로 함수 부분을 종료하지만 현재 b에는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if문이 아닌 else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전체적인 배열을 다시 한 번 출력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3, 5, 9, 2, 1, 5 라는 순서대로 아마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었던 배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겠죠. 배열을 집어넣는 구분이었습니다. 함수에서 실행되게 되는 순서에 대한 걸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영문, 약어로 작성하시오.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데이터 추가, 변경, 검색, 삭제 및 백업, 복구,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가장 큰 힌트였었네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데이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퀄리 시스템, DBMS였습니다. 약어로 작성하라고 했었으니까 약어로 작성해 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다음에서 설명하는 트랜잭션의 특징을 작성하시오.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연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연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아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게 되는 부분이 연구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유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일관성과 조금 차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연구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정답은 지속성이 되게 됩니다. 일관성과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었지만 연구적 반영이라고 하는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라는 말만 보게 되면 뭐 일관성도 충분히 답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연구적으로 반영. 그래서 지속성 또는 영어로 듀랄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다음 보기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SQL 빈칸을 완성하시오. 전공 테이블의 번호 속성에 대해 오름차선 정렬하여 idx라는 번호라는 이름으로 인덱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는 부분 자체는 뭐 크리에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나오겠지만 여기 나와 있었던 이 지문에 나왔던 부분이 제일 중요하네요. 이때 기본키나 대체키 같은 중복되는 값이 없는 속성 고유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령어는 유니크라고 하는 부분을 쓰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변길이 문자열을 의미하고 최대 5자리 문자를 작성할 수 있는 차로형입니다. 문자열 자체는 사실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을 쓰면 되겠지만 가변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만 쓸 수는 없고요. var, char 라고 하는 부분을 쓰시고 5자리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o라고 하는 명령어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길이에 대한 선언, 문제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다음 C1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에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코딩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참고를 해보게 되면 int cnt라고 하는 건 0으로 sum은 0으로 초기화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문은 0부터 7 이하까지 부등호가 2하, 같다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0, 1, 2, 3, 4, 5, 6까지 7 는이기 때문에 7까지 나오게 되면 총 8번을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때 만약에 i라는 값이 2로 나온 나머지가 1이라면 이라고 물어봤어요. 해당하는 부분은 홀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cnt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증가하게 되면서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출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홀수일 경우에 개수와 그 개수들, 홀수들의 합을 누적시켰었던 공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또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0일 때는 2로 나온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안되고요. 1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이기 때문에 cnt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디버깅 표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게 되면 i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0, 1, 2, 3, 4, 5, 6, 7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cnt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0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홀수일 때 0일 경우에는 cnt는 0이고요. 1일 때는 하나가 증가하게 되고 2일 때는 없고 3일 때는 또 하나 증가하게 되고 4일 때도 없고 5일 때도 증가하고 7일 때도 증가해서 총 cnt는 4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나와 있었던 cnt가 적용이 될 때 즉 if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sum에 대한 합규 합규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러스 7까지 저제적인 7, 5, 3, 1을 합쳤었던 16이 되겠죠. 출력하는 부분이 현재 cnt와 심표 그리고 sum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 심표, 16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복문을 실행하실 때 제일 처음에는 포문에 실행되어 있었던 이 부등호 어디까지인지 이하와 작거나 같다인 이하와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한 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행 여부로 사실 맨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 진행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갈릴 수가 있어요. 디버깅을 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SQL문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명단이 임원 테이블과 사원에 주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two 테이블을 통합하는 SQL문을 작성하는데 이때 각 같은 레코드가 중복되어 나오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같은 레코드가 중복되어 나오지 않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두 테이블을 통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라는 명령어 유니온이 그냥 일반적인 답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사실 유니온과 유니온 올 이라고 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제거되고요. 유니온 올은 중복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배열은 5개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i는 4로 sum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알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알문은 아래쪽에 있었던 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딱 한 번 정도는 실행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쓰게 되는 반복문인데요. 현재 위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i의 값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4부터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디버기 표상으로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제일 처음에 4 라고 하는 부분이 오게 되는데요. 4라고 하는 배열은 현재 지금 배열상으로 0번, 1번, 2번, 3번, 4번 즉 거꾸로 출력된다 라고 하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디버깅을 하지 않으시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만 보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코드는 많이 틀리시게 될 수 있습니다. 배열로 한 번 보게 되면 i가 4번일 때 즉 배열은 전제 1이라고 하면 들어와서 1을 사롬으로 나눈 나머지 즉 1이 다시 한 번 계산이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1이라고 하는 걸 누적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배열 자체로 쓰게 되면 i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옆에다 한 번 써볼까요? 기본 했을 때 i가 4일 때 1이라고 하는 거 전체 배열이라고 하게 되는 배열을 바꾸기 전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연산을 다시 했을 때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가 1 마이너스 돼서 i가 3이다 즉 배열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 숫자는 2가 역순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3을 2로 나눈 나머지 즉 2라고 하는 값이 연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누적이 되게 됩니다. i가 하나 빠지게 되죠. 그래서 i의 값은 2요.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배열상으로 0, 1, 2 즉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산이 되고요. 3을 3으로 넣은 나머지 0이 들어오게 됩니다. 0을 누적시켜 주시고요. i라고 하는 값이 하나 감소하여서 i는 1이 되겠죠. 1의 주소에는 현재 4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4를 3으로 넣은 나머지는 나머지가 1이니까요. 1을 더해주게 되고요. 이때 i가 하나 빠지게 되서 0이 됩니다. 자, i는 0보다 클 때까지만 돌아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배열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아래쪽 지금까지 했었던 누적의 합선 즉 4가 됩니다. 배열이 항상 다른 배열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많아서 이 부분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디버깅 표에 대한 부분, 검산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 자기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모두 고르셔.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바로 IP, ARP, ICMP, IGMP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ICMP와 IP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ICMP와 IP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층별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호스트 사이에서 연결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진단 도구이다. 진단 도구라고 하기에 하네요. 이 명령을 실행하면 ICMP 에코 반영한 패켓을 이용하여 원격 IP 주소에 송신하고 ICMP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에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즉, 진단 도구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했었던 이 말 자체가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연결에 대한 부분, 바로 점검을 한다. 접속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정답은 PING이 되겠습니다. 대소문자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소문자로 쓰셔도 되는데 명령어를 쓰셨을 때 정확하게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검사하는 작업을 통해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데이터 누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은 크게 TCP라고 하는 부분과 UDP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TCP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성이 있죠. 그리고 UDP라고 하는 시력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CP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명령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배열에는 총 10개의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포문은 0부터 10 전까지 즉 0부터 9까지 총 10번에 대한 배열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I% 3이 2인 경우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에 대한 배열인데요. 이때 배열 값이 아니라 I로 물어보게 됐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라는 I값 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 즉 2와 5와 8과 이 9는 아니죠. 2와 5와 8이라고 하게 되는 2와 5의 8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던 배열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배열이 3, 7, 9, 4, 5, 1, 8, 2, 6, 10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에 대한 배열 9, 1, 6이 출력이 되겠죠. 출력하는 부분에 엔터가 없었고요. 출바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드를 분석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 어떤 거는 값을 비교하고 어떤 거는 I라고 하는 순번을 기억하는데 어떤 걸까요? 뭐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문 자체에서 배열이 아니라 매개변수 매개체를 하게 되냐 아니면 배열에 대한 주소를 하게 되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스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컴퓨터 파일과 디렉토리에 나열하기 위한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유닉스 명령어의 ls 명령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디렉토리 명령어 dir입니다. 다른 명령어는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유닉스라고 하는 명령어과 비슷하게 되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윈도우 10에서 가상 데스크탑 만들기와 가상 데스크탑 단축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작업 공간을 만드는 거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실제로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d라는 단축키를 쓰게 되고 닫을 때는 b에다가는 f4 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다음 윈도우 10의 프로 버전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 128bit 키의 cbc 모드에서 as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동식 디스크와 시스템 드라이버의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윈도우 10 프로 버전에서만 쓰게 되는 특징 바로 비트로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문제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등장을 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10에 대한 특히 홈과 프로 버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기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기법이 아닌 아닌 기법을 모두 고르시오. 사실 화이트박스 블랙박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 화이트박스는 내부 블랙박스는 외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기법은 가장 큰 부분이 제어 흐름, 데이터 흐름, 분기, 경로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보기에서는 바로 한계값, 경계값, 경계값 테스트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흐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화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건, 데이터 흐름, 조건, 비교 테스트, 제어 흐름 테스트, 분기 테스트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때 흐름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 화이트박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외한 조건과 비교, 분기 이 세 가지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분기 테스트와 경로 분기 테스트와 경로는 또 화이트박스 테스트고요. 조건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과 역결될 수 있지만 얘도 화이트박스 테스트, 마찬가지로 조건과 비슷한 기본검사도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남게 되는 부분만 이렇게 써보게 되면 바로 한계값 테스트, 경계값이죠. 한계값 테스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비교 테스트가 남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 화이트박스는 내부, 블랙박스는 외부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자바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문자열 S1에는 헬로월드라는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S2, 스트링 문자열 뒤에는요. S1이라고 하는 거에 서브 스트링, O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바로 다섯 번째 이후 문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H, E, L, L, O 다섯 개를 제외한 월드가 저희가 삽입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출력할 때 To, upper case 모두 대문자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대문자로 월드 느낌표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서브 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섯 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후라고 하는 부분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